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토끼 선물 상자 만들어 볼게요. 가위 필요합니다. 노란 토끼로 만들어 볼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잡았던 거 한 번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돌려놔주세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토끼 얼굴 반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토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둥근 선을 길쭉하게 그려주세요. 토끼 귀의 아래쪽 부분에 두배만큼의 길이로 아래쪽 부분에 그려줍니다. 그린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줄게요. 아래쪽 부분도 길게 잘라줄게요. 자른 색종이 모두 펼쳐주세요. 네모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볼게요.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접은 선이 나오도록 모두 한 번씩 접었다 펼칩니다. 그리고 토끼의 얼굴도 귀엽게 꾸며주세요. 앞에 있는 토끼와 뒤에 있는 토끼를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토끼의 귀를 잡고 옆에 있는 색종이 구멍 속으로 이렇게 껴 넣어줍니다. 토끼 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끼 귀 두 개의 길이만큼의 구멍을 내줘야 합니다. 반대쪽 색종이도 구멍 속으로 토끼의 귀를 쏙 넣어줍니다. 그러면 귀여운 토끼 선물 상자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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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